아주 좋고 누가 물을 계속 쓰냐 물값 나간다 독을 탔다 다가가 네 네 네 네 네 네 네 私に危険はありませんよ、キリュウさん。 くつろいでください。 俺の服は? だいぶ汚れていましたので、クリーニングさせています。 すぐにお返ししますよ。 タチバナさんだったな。 ええ。 ご安心ください。 私は仇の人間です。 カムロ町で不動産屋を営んでいます。 不動産屋? それが俺なんの用だ。 料理本当に食べないんですか? ノスペーマンデロッタですが、 スペーマンデロッタですが、 物事がないですから、 ロボパリダですよ、 ロボカップ。 右手は義手です。不作法なのは御容赦を。数年前に失ってから寒くなると痛みます。不思議なもので、ないはずの指先までうずいて鎮痛剤も効きません。四六時中痛みを我慢するだけです。 嘘方ですよ。 でも痛みを顔に出すのは面倒なんでやめました。 柄です。 キングマジアナです。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いくつもの花が集まって、大きな一つの花になっているものをそう言います。 実はあなたもよくご存知の、ある花もその登場果樹でしてね。 何の話をしてる。 火まわりですよ。 火まわりのあの大きな花は、たくさんの小さな花の集まりなんです。 子供が集まる養護施設につけるにはいい名前です。 風間さんが火まわりと名付けたんですか。 あんたは一体… あなたは火まわりで、西木山さんと兄弟同然に育った。 もう一人、沢村由美さんというお嬢さんもです。 やがてあなたと西木山さんは、親とした風間さんを追って、極道の世界に入った。 そして今は殺人の濡れ衣を着せられ、その影響で、風間さんも波紋の危機にある。 もういい。 あんたが俺を調べたってのはよくわかった。 大した情報源を持ってるらしい。 だがなんで俺を調べた。 あんたの目的は何なんだ。 今、河村町の不動産屋が欲しがあるものといえば、一つしかありません。 殻の一粒に決まってるじゃないですか。 また殻の一粒か。 私と手を組んでいただけませんか、桐生さん。 道島組の若頭補佐たちが、殻の一粒を手にすれば、風間さんは波紋を免れません。 ですが私があの土地を手に入れれば、風間さんを守ることができます。 それに、あなたの濡れ衣を晴らさなければ。 神室町における我が社の情報網はちょっとしたものです。 私と手を組めば、きっと真犯人を終えます。 なんでそこまでして俺を引き入れようとする。 あんたの本当の目的は何なんだ。 俺の服を返してくれ。 タチバナさん。 私の持ち入れよう。 拒むと。 あんたの話は俺にとって都合が良すぎる。 この街じゃ、そういう時ほど用心しなきゃなんね。 生き残るためにはな。 なるほど。 少し甘く見ていたようですね。 でもいつか考え直してくださると信じています。 せめて、この名刺だけはお持ちいただけますか。 私はこれです。 私はこれです。 私を引き持ち向きに許可的、逃しています。 どうしてérim? 女の子どうでした? 私も一杯飲んでから帰りたいですよね! 轟がってみませんか? うん。 それはないじゃろ。 丁寧に寄居するよ。 なお茶ですよ。 うん。 가고 싶으라 됐어요 그녀ですか 끈뻑끈뻑 정말로 東島のダイモンが外れた以上、こっから好きにやらせてもらう。クゼを捕まえて、真犯人の居所を吐かせてやる。 そうだな。わかった。それじゃあとりあえず柏木さんにも伝えねえと。行こうぜ。 いや、俺は東城海から破門された人間だ。もう風間組の事務所には入れねえ。柏木さんには、お前から伝えてくれ。 おい、何言ってんだよ、水くせえな。いいから来いって。 せめてものけじめだ。西木。きっちり筋は通す。 数字って、お前は何も悪い事してねえのによ。 だったらお前、この後アパート帰るだろ。俺もすぐ行くから、詳しい話はそこで聞かせてくれ。 わかった。 じゃあ、後でな。 こじびっされたこりょ。 こじびっされたこりょ。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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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먼 거야? 알아댔어요. 얼마있지? 27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인거? 여기인거? 집인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동산에서 만나요. 동산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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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어디서 정보를 구하냐? 어디서 정보를 구해? 배대 공개 설치된 센터. 배대 공개 센터? 배대 공개 센터? 배대 공개 센터? 어디 배대 공개 센터? 싸우자 아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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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배팅이야 아포자 으 으 으 으 으 뭘까? 아, E가 타는 거구나 마우스를 누르고 있었네, 재현저 마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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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2 2 2 1 1 2 2 3 2 3 중독이 되는구만 3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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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5 5 5 6 6 6 6 4시 섹시한 영상 제일 좋아 장기인 인기게임 아이템 사업하여 상품종료가 아린장 타치바나가 매입한 가게? 타치바나가 매입한 가게가 뭐야 타치바나가 매입한 가게 타치바나가 매입한 가게 은혜 그 랭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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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호 왕호 음 오 에이 요가 든 으 좀 더 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발차기 아주 재밌겠구만 크레딧 I 가속 L 기어 J 브레이크 K 운전대 크레딧 가속 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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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드 넣어 못 넣어 너 왜 못 넣어 크레드 넣어 크레드 넣어 크레드 넣어 크레드 넣어 크레드 넣어 크레드 넣어 하수단장판 테크포인트 바로 앞에서 끝나버리기 테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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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신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대 체크포인트 체크포인트 제발 체크포인트 나와 체크포인트 알려 체크포인트 처음으로 인생일때 처음으로 가봤어요. 체크포인트 나와 이 자식아 나와 체크포인트 나와 체크포인트 가야돼 나와 체크포인트 난리가 났어요. 아주 지짚어집어서 디지는 아주 재밌고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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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룰 제작 나가고싶은데 계속 시켜요. 제작 나가고싶은데 계속 시켜요. 누구세요? 아주 아주 귀여운 아이구나 응? 아주 상냥하고 아주 눈웃음이 아주 수술이 잘됐구나 응 아주 눈 수술이 잘됐구나 아주 어? 반달처럼 응? 아주 초승탈이야 응 아주 초승탈 소녀구만 아 하이 하이 여로시코 오네가시마스 루카자 난 키루다 루카와 인연이 생겼습니다. 루카와 겨류해가지고 인연이 되면은 지가 오르고 응? 달성목록에서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루카를 대시해보세요 뒷컵 전문점 다오세요 이게 또 어딘가? 재미없을 것 같아요 가겠습니다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가보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어디로 가야 하오 아 러스터를 어디로 가야 하오? 도쿄보드는 또 뭐야? 또 뭐야? 갑자기 넋이? 딴딴 따단딴딴 따단딴딴 딴딴 잡혀라 언제 잡혀? 먹어라 먹어 먹어 쟤 캐스터 뭐 어쩌라는 겨? 캐스터 뭐 어쩌라는 겨? 퀘 아니 퀘스트 뭐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어? 아씨 무정산 사드린 점포 사드린 점포 스티바나 부동산에 사드린 점포? 점포면은 음식점이야? 음식점이야? 음 음 펑스 아 으아 하아 이뤄 수영이 소글로 주시오 배뱃살 배뱃살로 주시오 그 다음에 아주 맛있고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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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주방장이랑 또 인연이 생기냐 쟤잠쇠 천천히 침하나 부동산 사내 전복하기로 가면 어디에 있냐 침하나 침하나 어딨어 젠저 침하나 부동산 사들인 점포 검색을 해야돼 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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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시 방향에서 램스톤가 뭐야 침하나 디스코텍이야? 놀러가자 여기서 어디로 가야 하우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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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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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댄스장에서 혼자 있는 사람이지 저녁에 그들이 그들 그들을 그들을 그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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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았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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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뢔네 아뢔네 여유 퀸 어호우 ao고요 좋아요 아주 좋고 아주 신나요 아주 신나서 지금 춤을 추고 싶구만 춤춥니까? 한잔 주시오 샴페인 하나 주시오 아주 맛있고 아리가또네 아주 맛있고 들어가자 수고하시게 수고하시게 허허 오프라이 헬벼 엄벼 아 어떠냐? 아프지? 누구세요? 아프지? 누구세요? 저거 만창살 하나 주쇼 고 오 오 벌렌타인 17년산 하나 주쇼 나파리 누구인가? 네 깜짝놀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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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말이야 깜짝놀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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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설명이 많아요 젠장 안할래요 너무 설명충이예요 안할래요 그것도 보기싫어요 파트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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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모르겠구만 아주 좋고 깩소리는 내지 마라 다음부터 하자 다음부터 하자 아 해보자 익세다 안 좋잖아 이 다투 어 바둑 야 러리닝 흠 흠 흠 흥 흠 흠 다트가 다 안좋은거같아요 젠장 안좋은 다트를 나에게 준것이야 너는 나에게 맞아야되겠어 너는 맞아야되겠어 다트를 꽂아버릴것이야 어디로 가야돼 젠장 여기야? 나오자 오리야 바쁘지 우아가다 우아 나르고도가 저장하자 넌 뭐하는 놈인가 어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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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너무 많은 소위다 보리아 보리아 뭔 소리가 나는거야 여기서 이게 어디인가 연장 연장